주식대학 실전투자전략 교재 2월 8일부터 교보문고 예스24 등 전국 온라인에서 예약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 뉴스 3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40대들 금융투자를 늘렸다는 리포트 같은 게 나온 모양이군요. 우리 저 3프로TV 구독자가 120만 됐어요. 거의 120만 됐는데 이렇게 유튜브 계정 어드민 화면이라고 총프로도 볼 수 있잖아요. 들어가 보면 연령대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전에는 45세에서 54세 사이 그렇게 분류를 하더만요. 25세부터 34세 35세부터 44세 45세 이렇게. 20대 30대 이거보다는 오히려 그게 더 정확하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20대 초반은 사실 경제활동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분류를 하는데 우리 3프로TV의 연령대 분포도는 최근 들어서 25세 34세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성비로도 여성이 많이 늘었습니다마는 어쨌든 35세부터 44세 그리고 45세부터 54세 여기가 집중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볼 때 제일 많은 게 38, 39, 40, 41, 42 여기가 아닌가 싶어요. 30대 말에서 40대 초. 그래서 대충 40대 초 중반 여기가 제일 많을 것 같은데 하나금융그룹에서 40대가 사는 법이라는 보고서를 어제 냈어요. 그걸 한번 읽어보니까 정프로 생각이 물씬 나서 이 뉴스를 전 뉴스로 선택을 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도시 서울수도권이라든지 광역시 이런 데 대도시에 거주하는 40대들의 금융자산을 보니까 대충 얼마가 되냐면 순자산 기준으로 전체 자산은 순자산 기준으로 3억 3천만 원 정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총자산이 4억 1천만 원 있고 대출 잔액이 8천만 원 있으니까 순자산은 3억 3천인데 이 중에 이제 금융자산의 구성비를 한번 본 거예요. 차트가 아마 준비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같은 건 뺀 거죠? 아니 총자산이니까 합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구가 아니고 40대 개인이니까 1인당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금융자산의 평균 구성비를 보니까 금융자산이 만약에 1억이 있다. 그러면 5,700만 원 이상은 예적금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1,800만 원 정도는 저축성 보험이고 나머지가 금융투자로 구성이 되는데 금융투자 중에도 23.6%가 금융투자인데 금융투자는 예적금 보험을 뺀 게 금융투자 아니에요. 펀드라든지 ELS 이런 거 다 포함입니다. 그중에 이제 15.6% 만약에 1억의 금융자산을 갖고 있으면 1,560만 원을 순수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채권이 150만 원이고 그다음에 기타금융투자라는 게 펀드라든지 ELS, 증권사나 은행에서 파는 금융상품의 가입이 저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런 걸 보면 저게 아직도 예적금이 많은데 이렇게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것도 예적금 비중이 많이 줄어든 거예요. 최근 1, 2년 동안에.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주식 투자로 많이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자산의 거의 3분의 2, 4분의 3 가까이가 예적금 저축성 보험이라는 거죠. 저축성 보험도 사실은 저게 보장성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예적금 형태의 다른 성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경우가 많겠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금융투자 중에 1, 2년 사이에 보면 43.9%가 최근 1년 사이에 투자를 확대했다. 금융투자, 주식 투자 늘렸다는 거고요. 15%는, 설문자의 15%는 최근 1년 사이에 처음으로 주식 투자를 해봤다. 이것도 굉장히 놀라는 일이죠. 처음으로. 네, 15%가. 그래서 왜 처음으로 시작하고 금융투자를 확대했냐 이유를 물어보니까 당연히 저금리가 계속돼서 그리고 투자를 안 하면 목돈 마련이 어려워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금리가 높으면 목돈 마련이 저축으로 될 텐데. 그래서 이게 아주 일종의 머니무브의 가장 큰 동인이 저금리와 목돈 마련의 불가능성 이런 거라는 거죠. 최근에 자신이 리스크 선호도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보수적에서 약간 리스크 테이커로서 바뀌었다고 대답한 비율이 38%가 됐고요. 보수적으로 바뀌었다고 오히려 이렇게 대답한 분은 12%.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바뀌었다고 대답한 분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4명 중에 1명은 투자의 기회를 찾으면서 리스크 선호도가 높아졌다. 이런 건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자기 주식 투자했다는 거죠. 그런 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40대 총자산 말씀드린 것처럼 4억 1천만 원으로 조사가 됐는데 3억 원 미만인 그러니까 집 포함해서 3억 원 미만인 경우도 51.6%가 있어서 3억에서 5억 원이 18.3% 그리고 5억에서 10억 원 사이가 18.3% 10억 원 이상이 11.8% 정프로는 여기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예적금 거의 없고 주식 몰빵? 몰빵이고. 그리고 나머지 없어요. 빌라 몰빵이고. 빌라는 무슨 몰빵이에요? 빌라가 있잖아요. 몰빵. 그래서 어쨌든 이 40대의 어떤 변화가 이게 40대라는 게요. 저도 이제 40대를 경험해 봅니다마는 사실 30대 말까지는 예전에는 직장에서 옆 부서 과장이나 나나 또 말년 대리인 내 승인이 좀 늦은 내 동기생이나 자산의 차이가 거의 안 나요. 그런데 40대 들어가면서 엄청 차이 난다. 그런데 그게 이제 이런 거죠. 방향을 잘 틀면 그게 이제 골프 예를 들면 우리가 드라이브를 딱 치면 사실 아주 미세한 각도의 차이가 결국 착지점은 모비도 나고 해저드도 가고 페어웨이도 가고 그러듯이 30대 초중반의 어떤 자산 구성의 어떤 좋은 각도 좋은 방향성을 잡은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차이가 40대 중후반 가면 엄청난 격차가 벌어진단 말이죠. 특별히 이제 최근에 이제 여기 설문조사에도 나왔습니다만 저금리의 지속이라는 것은 뭔가 하지 않으면 이제 불을 읽을 수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이제 우리한테 온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제 각도의 차이가 훨씬 더 많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높아 있는 상황이라는 건 사실 자산 운용의 보수성을 유지하면서 리스크 테이크를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투자를 유보하더라도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 기본이 돼 있다고 보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물론 최근에 금리가 조금 뜹니다마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수신금리 기준으로 1%가 채 안 되거나 그 어간이다면 아마도 투자의 방향성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고 있다는 이 추동력이 시입산이 줄어들거나 다시 보수적으로 회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이번 조사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가구가 아니라고 개인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안 되나 우리나라 40대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요. 실제로 일반적인 샐러리맨들 자산부채 다 까보자. 크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집을 갖고 있는데 그게 다 우리 집입니까? 은행 집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고가권 아파트가 우리 언론에는 다 그게 나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다 고가권 아파트인 것 같지만 그게 사실 서울 수도권의 일부 지역이거든요. 그거 빼고 나면. 전국으로 가보면 사실은 5억 미만의 집들도 많이 있죠. 엄청 많아요. 대전만 가도. 또 여기 증인이 있잖아요. 부천만 가도. 2억 6천에. 정프로 부럽다고 집도 있다고 이러시는데. 그러니까 전세금 퉁치면 거기 자유자산은 한 3천만 원 되는 거 아니에요. 3천쯤 되죠. 가져가십시오. 3천에. 제발 부탁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아니요. 고만할게요. 그건. 뭘요? 부천데요. 필라이리. 팔릴 때까지 좀 해주세요. 두 번째 뉴스. 드디어 현대랑 포스코가 손을 잡는 건 수소로 묶이는 형제가 되는 겁니까? 어제 정의선 회장하고 포스코의 최종우 회장하고 수소사업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했어요. 체결식만 한 게 아니라 현대가 퓨어셀 트럭 있잖아요. 스위스로 수출했다는 거. 1600대인가 왜 수출한 거 있잖아요. 그런 수소 트럭을 1500대를 포스코에 납품을 하기로. 이게 뭐냐 하면 뭐에 쓰는 거냐면 포스코의 포항광양제철소에 보면 가보시면 저는 한번 가봤습니다만 제철소 엄청 넓어요. 거기에 실어 나르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포항광양제철소에 운용 차량 1500대를 단계적으로 현대차 무공의 수소전기차로 전환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사고 팔기로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되게 의미 있는 게 사실은 니콜라 같은 것들도 비탈길에서 굴렸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수소 트럭이 움직이냐. 그건 너무 코멘트야 진짜 비탈길은. 아니 진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건 너무 코멘트라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막았지 그러면. 브레이크는 해놨나 봐. 그런데 스위스로 수소전기 대형 트럭 초동 물량을 실어보는 게 계약금요가 1600대 그중에 일부를 실어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포스코 한 회사에서 구매를 하겠다고 한 게 1500대예요. 스위스의 계약이 한 국가로 나간 게 1600대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포스코 여기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현대 계열사의 현대 제철도 있잖아요. 이거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1500대 1600대도 중요하지만 수소 인프라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제일 기억이 맞다면 2020년 아니요. 2019년 초에 우리가 3프로TV 처음 할 때 그때 수소 경제니 이런 게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래서 그 봄에 저희가 어느 대학교 교수님하고 논쟁을 했잖아요. 기억 안 나요? 수소 사기다라고 하는 분도 있었고. 그래서 권순윤 기자가 수소차에 대한 책까지 쓰고 그랬는데 지금은 수소 생태계에 대해서 사기라고 하는 분들은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데 진도가 안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수소 인프라를 가장 빨리 추진하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현대차 그룹에서만 거의 하니까 이게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지 보조금을 주든지 인프라 구성을 하든지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대차 그룹만 내리다 해버리면 이게 좀 불편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현대차 그룹을 도와주는 거야? 이게 특혜야?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경쟁자들 혹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어떤 여러 가지 업체들이 같이 들어와줘야지 이게 정부에서도 돕고 이렇게 지원을 하기가 편한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포스코는 무슨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포스코도 사실은 우리가 포스코 하면 제철소만 생각하지만 제철에 관련된 생태계 중에 보면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계열사들이라든지 이런 업종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수소 전기 트럭을 직접 사서 쓸 수 있는 그런 작업의 환경이 포스코에 있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라든지 또 지금 보면 한화그룹이라든지 코롱그룹이라든지 GS라든지 SK그룹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우리도 수소합니다. 이런 발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의 관점에서도 보면 수소 인프라 최근 들어서도 보면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중국도 그렇고요. 수소 관련 게 된 게 적어도 2월 중에는 가장 하트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어디서 치고 나간다 그러면 따라간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생태계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는다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조금 반가운 소식은 장강삼각주라고 중국의 업체 내 여기에 상해 전력 등과 함께 수소 트럭 3천기 보급에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어서 전기차와 함께 사실은 큰 의미에서 수소차도 전기차죠. 그렇죠. 연료전지차. 연료전지차죠. 그래서 이 수소차에 대한 이벤트들이 글로벌에도 그렇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뉴스플로우가 좀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현대차그룹과 포스코그룹 간의 수소사업 협력에 대한 업무 체결식과 1500대 분량의 주문과 생산에 관련된 이벤트가 있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뉴스까지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자가 굉장히 이어지는 이른바 관리 종목이라든지 상장 폐지 위기의 종목들 코스닥에만 한 30여 곳이 있군요. 그래서 이게 매년 3, 4월 되면 상장 폐지 이벤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특별히 코스닥에만 있는 건 아니죠. 상장 폐지를 시켜요? 상장 폐지 실질심사. 왜냐하면 회계법인이 감사가 3월, 4월 그때 마무리가 되거든요. 작년도에. 그러면 그걸 가지고 거래소에서 너네 4년 동안 적자 났는데 올해 또 적자야? 그러면 너네 상장 폐지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그런 걸 하는 게 시즌이 돌아오고 있는 거죠. 지금 2월 중순 넘어가니까 한 달 반 사이에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로 한국거래소가 조사한 걸 보니까 코스닥 상장사 중에 최근 4년 그러니까 2016년도부터 2019년 사이에 영업이익이 적자를 내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곳이 22곳입니다. 이 얘기는 영업 적자를 4년 연속 내면 무조건 관리 종목이 되는 건데 이 중에서 한 번 더 적자를 내면 상장 폐지 실질심사에서 상장 폐지가 될 수가 있어요. 관리 종목 중에서 또 영업 적자가 나면? 5년 연속 영업 적자가 나면 상장 폐지 심사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 영업이익 적자를 내서 관리 종목이 된 게 22종목인데 아마 우리 차트가 준비가 저기 나오죠? 저게 공식적으로 발표된 4년 연속 적자 기업이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걸 무신경하게 왜냐하면 회계전도 감사, 회계감사 전에는 사실은 거래도 정상적으로 되고 하니까 그냥 무신경하게 갖고 계실 수가 있는데 저게 이제 매년 3, 4월 되면 실질 상장 폐지 실질심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니까 혹시 이런 것들을 생각을 못하시고 갖고 계시거나 그러면 그걸 알고 갖고 계셔야 됩니다. 갖고 계시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이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이라도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인터넷 포털에 들어가시면 4년 연속 적자 기업 리스트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꼭 보시고 그중에서도 이 4년 연속 적자 기업 중에서도 5년 연속 적자 기업이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 온기 실적은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분기 실적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도 2020년도에 3, 4분기까지 누적 적자가 있으면 4, 4분기에 갑자기 무슨 역전시키지 않는 이상 적자일 가능성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는 17군데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게 유력한 곳? 유력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상장 폐지 혹은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되는 재무적인 회계감사 기준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적어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포트의 편입 종목들이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만큼이라도 한 번 점검해 보시고 특별히 지금 신규 편입하시는 종목을 사실 때는 지금 딱 샀는데 이런 거네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필터링을 해서 꼭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작년 이맘때 재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강의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사경인 회계사의 재무제표 특강의 가장 기본적인 게 그 사경인 회계사가 가장 강조한 게 다른 건 몰라도 제 강의를 듣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것만 피해가셔도 최소한 그 가액이 20만 원인가 아닌데 20만 원 치는 합니다. 그것도 기회가 되시면 한 번 들어보시고 어쨌든 시즌이 다가오니까 여러분 특별히 좀 관심을 갖고 상장 폐지 및 관리 종목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하시고 이런 보도를 통해서 좀 필터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없네요. 아 그래요? 자 그럼 뉴스 3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바로 우리 또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만나러 가야 되니까 잠시 전한 말씀만 짧게 듣고 와서 글로벌 해외시장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 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게 물어봐